하이 짜잔 시카고에서 먹는 시카고 피자 뾰뾰 뉴욕이 알아본 핫가이 안녕 저희 지금 뉴욕에서 시카고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대기 중 데뷔 중이라고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둘 서있어요 지금 뭐하세요 원진 씨? 지금 비행기에서 볼 영화 찍고 있어요 영화요? 다운받아도 영화요 컴퓨터가 하나의 영화요 영화 지금 마음박스에서 카메라 가방이랑 멀 가방이랑 모자 썼어요 모자 쓰고 안경까지 안녕하세요 오늘 원진 씨도 안경 쓰셨네요 알 없는 맞아요 선생님 양에서 말하는 전 알이 있어요 벌써 지금 눈이 굉장히 스멍이해졌어요 너무 작아졌어 우리의 계절은 이거 어떨 것 같아? 애니메이션을 찾아보는 거 같아요 그냥 감동적인 거 보고 감동적인 거 추천해줄까? 뭔데? 나는 어제 내일의 너를 어쩌고 저쩌고 아 시카고 가면 시카고 피자를 먹어야죠 당연하죠 짜잔 저는 한국에서 뉴욕 올 때마다 지금 뉴욕에서 시카고로 갈 때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공연하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고 시카고가 더 좋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말할 수가 없겠는데 오늘 이따 다시 타서 또 킬게요 안녕 오늘 이제 비행기를 탔고요 시카고로 넘어가는 비행을 시작할 겁니다 1시 19분 도착해서 또 터져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짜잔 저는 방금 KCON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날씨가 갑자기 훅 떨어져서 믿고 있던 체크 셔츠도 벗고 있어요 날씨가 엄청 좋은데 봐봐요 저같이 화창해요 화창보다 약간 핫에 가까워요 저처럼 핫해요 저처럼 저 좀 핫하잖아요 아 날씨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친구 어딨어요? 같이 다니는 친구? 친구 너놨어요 이름이 흰송이? 이름 아직 없어요 사진 하나 지워줘도 돼? 해봐요 얼굴 한번 볼래 얼굴 봤잖아요 꾸준히 달아주세요 얘는 살짝 에잇 흰 에잇 에잇 얘가 볼이 빨아니까 볼 빨간 에잇 볼이 빨간 게 볼이 특징이고 흰니까 흰 볼이 흰 볼이 흰 볼이 어때? 볼이 별론데요? 볼이 볼이 어때요? 볼이 뽀이 볼이 어때요? 볼이 볼이 귀여운데 안녕하세요 뽀이에요 여러분 일단 하나 4가지를 해볼게 안녕하세요 뭐가 더 가까운지 말해봐 안녕하세요 뽀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별로예요 더 기억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뽀이에요 으으윽 코리코리 오리 오리 오 형! 팔 부러졌어 아 정말! 팔 부러졌어요 나 왜 고마워 그만 뜯어 왜 뜯어 우리 팔 뜯어졌어 우정고 때문에 이거 나 떼는 날 나 감을 쓰고 이게 어때요? 응? 아! 아 아 시카고 시카고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나는 공연들도 잘 하고 갈게요. 혜림씨 굉장히 더워 보이는데요? 너무 더워요. 쇠덜? 오늘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챙겨온 옷 중에 제일 제일 따뜻한 옷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입어야겠다 하고 이거 입었는데 지금 여기 너무 더워. 아니 시카고랑 뉴욕에만 시차도 1시간이나 나더라고요. 시차 있어? 네. 근데 뉴욕에서는 별로 그게 없었는데 시카고에서는 선글라스를 낄 법하지 않아요? 네. 지금 빨리 해외텐들 만나고 싶다. 안녕하세요. 빨리 함성 소리 듣고 싶어요. 저희는 지금 사실 그늘로 피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계입니다. 아 저도 들어갈래요. 여기 있으면 진짜 탈 것 같아요. 너무 더워. 저기 앞에 지금 짐들이 저렇게 많아요. 이게 다 우리 거라니. 형 이거 앞에 다 우리 짐이에요. 우리 짐으로 가자. 저거 새똥 맞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안 찌다가 나. 야 나 새똥. 뭐라고요 원재 씨? 뭐라고요? 뭐라고요? 진짜 뭐 계속 말하자. 그래도 태현아 새똥을 몇 번 만에. 아 태현이 세. 어딜 꺼지. 그래서 새똥을 몇 번 만에. 정명 왜 저럴까요? 진짜. 요새 약간 좀 이상해졌어요 정말. 어 찾았다. 안녕. 제 룸메이트는 누구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코가 작아요. 그리고 머리가 노란색이고. 통영에서 왔어요. 정답은? 여기 숙소가 되게 좋지 않아요? 얘 숙소 좋아. 결코 사랑해요. 오. 오 진짜 진짜 같아. 진짜 지렁이 같았어. 침대도 이렇게 있고. 진짜 길게 나온다. 긴 건가? 그리고 여기 쇼파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라이브도 하고 그럴 거 같아. 형들 숙소를 한번 탐방하러 가볼까요? 홍준 씨도 가실래요? 나도 갈래. 근데 몇 호인지 알아요 다? 나? 여기 수영장도 있대. 카톡 봤어? 어 봤어. 멤버들한테 물어볼까? 멤버들. 수영장 이따 가야지. 어디에요? 나 파스타, 스테이크 먹고 싶어. 고기? 응. 고기가 아니라 근데 파스타 먹고 싶어. 파스타 먹고 싶어. 우덕우덕한 크림 파스타. 여긴 좀 짤 수도 있는데 그거 먹고 싶어. 소음이 해?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아 잠깐만. 뭐야 정보 형이 여기서 나오네? 호텔 탐방하러 왔어. 오빠 하면서 구입할 수 있겠다. 오 난 똑같은 말 했다. 5분 거리에 전킹도록 차가 있는데? 아 나 그냥 피자 먹기 싫어. 그치? 세홍 씨 뭐 먹고 싶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좋았어. 국밥 어때요? 국밥을 어떻게 먹어 정민아 여기서. 진짜? 그럼 피자 먹으러 가자. 파스타 있으면 먹어. 화장실은 똑같네. 근데 아까 이미 독방 준비해야 되는데 살짝 나만 독방 됐어. 아침에 못 일어낼 거 같은데. 아니야 민희 잘 일어서. 그럼 다음 방도 한번 가볼까요? 내가 내가. 멤버들이 지금 쉬고 있나봐요. 그럼 저희도 방에 들어가서 피자 기다리죠. 내가 먹으러 가볼까? 나 밥 오면 또 팔게요. 뼈뼈 뼈! 뼈뼈! 뼈뼈! 왜 눈문네 진짜. 뼈뼈 뼈뼈 뱀비티. 뼈뼈 뼈 뼈 뼈 뼈 뼈 뼈. 피자 진짜 맛있다. 피자? 시카고에서 먹는 시카고 피자. 근데 이게 우리가 막 혼자 한국에서는 피자 한 컨트롤 먹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자 이거 보실래요? 야 이거 요리야. 진짜 두꺼워요. 진짜 두껍고. 약간 파이 같아. 파이가? 음.. 조이가 진짜 치즈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를 지금 다 못 먹겠어. 진짜? 근데 이제 한 판에 3인분이래요. 응? 근데 우리 지금 룸서비스까지 같이 시켜서 다 못 먹을 것 같아. 여기 정리할게요? 하나씩 골라매는 중이거든. 이거는 콘스프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 스테이크 시켰고 스테이크 다 먹어졌어요. 이번엔 슈림프, 콘, 피클, 이마, 양파, 무침. 맛있어. 이게 진짜 한 주위에 사먹은 오아시스 같은 게예요. 다 느끼한데 얘만 좀 산뜻해서. 다 육식인데 이거 진짜 시켜줄래요? 그냥 방해할게? 운동 언제 할래? 근데 오늘 밥 먹고 이제 할게. 다윗시간이 있잖아. 근데 수영하면 운동이 되는데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게? 수영은 약간 자세한 사람 피는 거 같아. 수영 살 빼는 용이면 얘네들이 하는 운동은 진짜 근육질 운동이에요. 근육질 운동이에요? 피자 한 조각에 치킨 한 세네 조금 먹고 스테이크 한 결과먹고 어 열심히 먹어. 나 미국에서 살찐인 거 같아. 형 살쪄도 돼. 정모 형 진짜 잘 먹어 요즘에. 너 이방보다 갑갑잖아. 우리 방 엄청 멀어. 나 추워 여러분. 한 번. 뭐야? 형준이가 추울 때 하는지 했었죠. 크리피트는 지금 밥을 먹는 중. 굉장히. 시카고 피자 시카고. 형준형가 죽을 때 하는 거야. 형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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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같아졌어. 호텔 수영장도 이용하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 죽고 있어. 운동도 하면서. 근데 슬빔이도 나와. 이거 건강이라서. 밥 먹고 운동하고. 형같이 형같이 형. 내일. 내일. 아 맛있다. 이제 한번 먹어볼까? 나 오늘 진짜 열심히 하겠다.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나 진짜 수영 열심히 하겠다. 야 근데 이게 감단지 고구마인지 모르겠는데 감단지. 수영이 진짜 유전술 중이에요. 감자에 싹이 나서 입히나서 감자 감자 뿅! 싹싹싹이지. 감자 감자 뿅! 뭐였지 나는? 싹싹싹이지. 이게 뭐야? 감자 감자 뿅이지. 갈랍자에 싹이... 아니지! 감자에 싹이 나서 입히나서 감자 감자 뿅이지. 갈랍병 아니야? 갈랍병? 갈랍병이야? 아 뭐였지 나는? 아니 그냥 이런 식상 같은 때 드시는 거 아니야? 감자에 싹이 나서 cul.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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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정말? 정국아! 나 이거 몰라. 아니 근데 그러면은 비기잖아. 응. 그럼 나중에 감 자에 싹이... 너 이거 알아? 응 하나빡이야 하나빡이야 한하빡. 응? 하나빡을 좋아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가위바위보 하나빡이! 아니 뭐! 하나빡이를 이렇게 한다고? 나도 이거야! 나도 이거야. 이거 원래heits 거고 있잖아. 우리 동네 이거였는데. 아니야! 우리 이거야. 시작! 감자길 상이 나서 입히는 하자 감자길 상이 나서 뿅 하나 빼기 어 비교했어! 감자길 상이 나서 입히는 하자 감자길 상이 나서 아니 원래 이거 뭐 있는데 나 뭐 있었는데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구금 쪽 진짜 너무 고마워 아 구금 쪽 구금 쪽 구금 쪽아 구금 쪽아 구쪽아 우리 이거 키워야 돼 뭐지? I want to eat me like Chicago deep dish 저희 시카고 와서 첫 저녁 식사입니다 여기 미니 있고 아이 눈부셔 얼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사실 미니가 독방 쓰니까 제가 미니랑 밥 먹으러 왔어요 런이도 등장 됐다 그러면 불 좀 켜야겠지 오케이 날씨 너무 좋은데 산책 가고 싶다 아유 저희 어제 뉴욕 갔다 왔거든요 어제? 어제 뉴욕이었잖아요 오늘인가요? 아무튼 금방 저는 뉴욕에 있었잖아요 뉴욕에서 타임스퀘어 보러 왔거든요 응 막 버스킹 하잖아요 응 네 뉴욕님들한테 저 불려 나갔어요 처음에 핫가이를 찾고 있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we found hot guy 하면서 갑자기 나를 낚아채 간 거예요 응 그래서 엄청 당황했겠다 나가가지고 오케이 I'm hot guy 인정을 했네 뉴욕이 알아본 핫가이 뉴욕도 인정하는 핫가이 그래서 가서 춤추었어? 아니요 내가 크래비티 홍보 해버렸어 그랬어? 잘 됐어요 뭐 했어? 내가 크래비티 홍보를 하진 않았는데 쟤 누구지? 하고 찾아봤는데 크래비티의 미니돌아 크래비티에 관심이 생긴 거죠 그렇게 그렇게 이제 무대를 찾아본 거죠 그치 그치 오히려 좋았다 나 그 거기 그 봤어? 그거 알아요? 스파이더맨 영화에 나온 정수잖아요 너무 좋았어 오메니징 스파이더맨 봤어요? 아니 너무 봤어 너무 옛날 거 같아? 스파이더맨 그 첫 번째 거는 봤는데 여기였나? 그 오메니징 스파이더맨에 나와요 창호소가 타임스케어? 타임스케어 그 뭐냐? 그 계단 있는 장면 아 계단? 알아 거기서 딱 스파이더맨이 그 세이브하는 구간이 있거든? 거기 데우고 있어 뉴욕도 진짜 너무 예뻤어 엠파이어 타워 진짜 장난 아니었어 엠파이어 스테이 빌딩 올라갔을 때 엄청 멀리 보였어요 너무 이쁘다 구름도 너무 예뻤어요 너무 귀여워 몽글몽글 구름이 너무 이쁘게 뺐었어 구름 너무 귀여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엄마랑 형이 이번 콘서트 때 왔을 때 롯데타워 한번 올라가 봤거든 그날 그렸어 먼지가 좀 많아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높은 건물에다가 전망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건물이 있는 도시를 가면 진짜 좋은 날씨로 올라가 봐야 돼요 응 진짜요 멀리 멀리 봐야 되니까 롯데타워도 안 가봐 헬스장 있나 여기? 있겠지 여기 수영장도 있는데 헬스장도 있겠지 수영하고 싶다 물안경을 안 챙겨가지고 근데 꼭 물안경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물안경 아니 내가 못해요 그런게 없이 못해요 그렇구나 샹취는 재밌었어? 재밌던데 아 맞췄어 나는 샹취의 무술로 싸우는 장면들 보면 춤추는 거 같아서 앵글이 약간 너무 예뻤어 이쁜 앵글 막 보여주면서 되게 우아한 그런 느낌도 있었어 여기 침대에 뛰어봤어? 아니 아까 원진이랑 방에서 또 원진이 아니잖아 가만히 보겠죠 그래가지고 엄청 엄청 뛰어가지고 그거 영상 보내지 않았나? 나 단톡방에 영상 올렸어 뛰다가 지쳤나봐 지금 보여줘 뭐냐 초딩이야 이 형 뛰다가 지쳐가지고 진짜 초딩이야 이 형 너무 귀여웠어 근데 귀엽네요 원진 좋다 우리 멤버들 수영장 간다 간다고? 어디 체력 짓자 체력이 진짜 좋은 거 같아 대단해 열심히 체력 기르고 있긴 한데 못 따라가겠어 너 잘 꺼렸어? 진짜? 아니 운동만 했어요 운동? 운동 좀 하고 아니 나 바보처럼 편한 옷 안 챙겨왔어 나도 안 챙겨왔어 아 진짜? 나 그냥 복고 지내고 있어 그거 말고 운동할 때는 아 운동할 때 있죠 당연히 입을 거 그래서 나 그것조차도 생각을 못했어요 안 챙겨왔어 안 챙겨와가지고 챙겨왔어요 벼락치기 좀 세게 졌어 짐 싸는 거 나도 근데 거의 강의 한 세 시간 전에 싸가지고 나는 한 시간 전 왜 그렇게 급하게 싸요? 몰라 뭐 챙길 게 딱히 없어서 나도 약간 그랬어요 딱히 챙길 게 없어서 나 슬리퍼랑 지금 짐 꼬리 슬리퍼랑 신발 하나 챙겨왔고 맞아 슬리퍼도 안 챙겨왔어 근데 아무도 슬리퍼도 안 챙겨오지 않았나 봐? 우빈 세우고 좀 수영 다니라고 생각 중이야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수영이랑 클라이밍 하고 싶어 클라이밍도 진짜 힘들텐데 아까 근데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근데 어 즐기면서 하는 게 사실 애들 운동 간다던데? 아까 애들 지금 너무 귀찮아 어? 아니야 가야 돼 갈까? 러비티? 갈까요? 너는 갈아입을래? 나 바지 하나 뉴욕에 두고 갔나 봐 미니야 왜 이렇게 흘러다녀 진짜 너 방 혼자 쓰면 나 진짜 걱정돼 네 놀러 많이 와요 아 나 잃어버리는데 어디 갔어 봐봐 카드 벌써 이뤘네 아 뭔지 중환이 있어요 뭐 할래 네? 누구세요? 고맙습니다 야 수영장 바로 갈 거냐? 아니 운동부 타고 가자고 그랬어 운동하고 딱 가야겠네 운동 갈래요 지금? 가자? 운동매이야 운동매 운동하러 하자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긴 했는데 안녕 안녕